네, 소리 들읍니다. 일단은 이거 욕은 투옷이에요? 투옷? 욕? bad word 욕, 욕, 투옷? 욕하지마 이거 뭐라고 해요? 욕하지마 욕하지마 이거 투옷뱅 뭐라고 해요? 홍빈? 몰라요? 욕하지마 알아요? 뜻? 욕하지마 말하지마 이거 뭐예요? 말하지마 홍로이 이건가? 홍추옷 이거예요? 욕하지마 욕하지, 욕하다라는 거 욕은 많기 때문에 욕하지마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인데 호텔의 들어요? 지금? 들려요? 말이 들리나요? 네, 지금 들읍시다 욕하지마 투옷뱅 뭐예요? 욕하지마 욕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능거 조이 능거 조이 능거 능거 조이는 욕하지마 조이 조이가 욕이죠 욕 조이 능거 조이 욕할게요 네, 네, 조이 네, 오케이 아, A, B 가만있어봐 이거 같은 아, 잠깐만요 이거는 저기 대화가 좀 이상하니까 그냥 대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AI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대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다 읽고 지연씨가 읽고 그 다음에 뜻 알아볼게요 틀린 거 알려주세요 틀린 거 네, 네 틀린 거 틀린 거 틀린 거 너무 잘 나오는데요. 당연히 맨지 조이 너이 몽돌이 남지 홍라지. 읽어주세요. 약간 바라듯이 한 번 더 좋아요. 네, đồ ngu, mày làm cái gì mà để mọi chuyện rối tung lên như vậy hả? Mày muốn chết à? Tao đã nói rồi, đừng có mà ngu dại như thế nữa. Biến khỏi đây ngay, tao không muốn thấy mày thêm một giây nào nữa. Thằng hèn, mày chỉ giỏi nói mồm thôi, làm thì không ra gì. 네, 아마 chú이라서 감정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감정? 네, 감정에 들어가서 아마 화나는 건 같이 표현이에요. 그거 맞는 표현이에요. 요금 chú 할 때는 화가 났어요. 화나다가 텐트 뭐예요? 화났어요. 잔 드. 잔 드. 노이 잔. 노이 잔. 노이 잔. 노이 잔. 그러니까 잔. 잔 있으니까 chúng ta có 잔 드. 감정 있어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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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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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맞아요? 말을 좀 빨리 하잖아요, 욕할 때. 한국어도 똑같았고. 네, 맞아요. 그런데 제인팔로. 너무 너무 많이 못해. 네네네. 왜냐하면 감정 있고 욕하는 거는 화가 났습니다. 네, 맞아요. 큰 소리도 사용해요. 큰 소리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표현할 때 욕하는 거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보통 욕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알아요? 욕쟁이란 말? 응. 욕쟁이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욕쟁이. 욕쟁이 그래서 알아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욕 많이 하는 사람을 욕쟁이라고 그래요. 욕. 네. 그래, 욕쟁이 가나요. 당연히. 그래서 욕쟁이는 당연히 할 줄. 욕 자주 하는, 욕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보통 욕 좋아하는, 욕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욕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저, 시장 같은데요. 그리고 또 보면, 아, 너의 베트남. 나도 듀릭 베트남 할 때, 그 베트남 사람끼리 싸우는 거 종종 봤어요. 아, 너의 베트남. 싸우다 는 뭐예요? 싸우다? 까이냐오 아니면 당냐오? 까이냐오. 말로 싸우면은 까이냐오. 까이냐오. 네. 보통 뭐. 근데 그, 보통은 까이냐오 하는데 이렇게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물건 번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때리는 건 아니고. 때리는 건 아니고. 치고. 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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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던져요. 아우다. 아우다. 그러니까 까이냐오 할 때, 끼 까이냐오. 아우다. 막 소리치고. 소리치다는 뭐예요? 소리치다. 응. 소리치다. 쯔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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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쯔이뚝. 아, 소리치는 거 쯔이뚝. 아, 오케이. 그래요. 자, 한 번 얘기해 볼게요. 도누. 매이람 까이지 마 대 모취원. 로이 등랜 누빠이하. 맞아요? 약해요? 약해요.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읽어주세요. 얘기해 보세요. 롱롱. 롱루. 롱루. 롱롱. 롱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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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욱루. 한국 말로 하면 야, 바 보야 이렇게. 맞아요. 바보. 바보. 도누. 롱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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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어.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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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루. 워우. 롱루. 롱루. 동우. 동우 하면 가보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건데 동우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당연히 나쁘겠죠? 네 나쁜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 있는 말은 말은 그래서 나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기분 나쁜. 동우. 근데 언제 동우 많이 써요? 동우 언제? 네? 동우라는 표현, 바보라고 할 때 왜 동우라고 많이 해요? 동우 하면 사이라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마 큰 문제는 아마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동우라고 작동해요. 동우 그러니까 좀 일 잘 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뭐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하면 동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어떤 일을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 동우라고 해요. 하지만 가보은 만수 있어요. 어떤 말? 동욱, 엠 엠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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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용혁 엠컷 엠컷 어디 right요? 형제들끼리도 친구들끼리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어떤 건이요? 형제, 가족 또는 친구 너무 사용 많아 누과, 엠누과 라든지 이런 표현 종종 쓰는 표현 이거는 어떤 표현인지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못 사용, 밑에 있는 사람이 사용해요 밑에 있는 사람이 못 사용해요 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안, 안이, 엠 나이 적은 사람한테 노, 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노, 누 하면 혼나요?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나이 사람은 그렇게는 보통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직위에 달아서 밑에 있는 직위에서 역하면 노, 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슨, 그래요 저는 타는 사람은? 네, 이해했어요. 한국도 비슷해요 형한테 바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친구끼리 노, 누 하거나 근데 이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모르지만 싸울 때 싸울 때는 형, 동생 이런 거 없으니까 친구 싸울 때는 나이, 화가 나서 싸우는 거니까 그거는 또 달라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네 오케이 너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보은 맘선 맘고 싶으면 럭 하지만 말하고 싶으면 럭과 사용해요 동넉과 동넉, 동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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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 아냐 응금 得 너 만약에 능,끝 바보야 그러면 만약에 너무 많이 이랬으면 내가 왜 바보니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왜 너는 세상을 말에 말하는 번라는 거야? 왜 너는 뭐? 왜 너는... 아... 너의... 나는... 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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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은... 아... 엠 누 아... 너 나를... 바보라고 불러 이거죠 응 맞죠 어... wise 너는 저는 마음 OK. May가 너예요? 응. My, 너. 당신이요. My는 그래서 존깡 존텍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친구 같은 사용해요. BAN하고 비슷한 거예요? BAN? 네네. 맞아요. BAN이 비슷해요. 아, 매일 안 들었겠구나. 그러면 네가 한 거, 네가 한 일이 뭐, 모든 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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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agrees. 응 웅이 통? 그런지 응icity 응 tenho인 거야. 랜 누바이, 엉터리같이 모든... 이럴게, 누바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어? 만들었나? 오케이 오케이, 누바이 이렇게 엉망이 되게 만들었니? 만들었어? 만드냐? 야, 바보야, 그걸 일이라고 하냐? 퉁한 그거 있어요. 맞아요. 와, 바보야! 야, 바보야, 그걸 일이라고 하냐? 일이라고 하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일을 엉망할 수 있냐? 오케이 오케이, 일이라고 하냐? 엉망으로 만들었냐? 이렇게는 잘 안 하고 한국에서는 그냥 그거 일이라고 하냐?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뭐 했는데 잘 못 했어요. 그러면은... 야, 야 이 새끼니까 욕할 때, 야 이놈아! 아니면 야, 그걸 일이라고 하냐? 야 라는 말 알아요? 야? 응.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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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베트남에서 나이, 하이! 그래요. 나이, 나이 이래요? 그 야, 야!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야! 이거는 들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부를 때는, 예를 들어서 야, 야, 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감정 싫으면, 야! 이걸 일이라고 해? 야, 누가 일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베트남에서는, 야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이! 나이!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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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컴퓨터가 이상해졌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야! 그걸 일이라고 하냐? 그러면, 야이! 이렇게 해요? 응. 나이! 나이! 느낌상, 야이! 이거 조금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야이! 맞아요. 야이! 일이라고 해. 이 정도는 팽팽으로 뭐라고 해요? 이 정도는 먹도 나이. 그러니까, 야이! 내가 언제 Wort이 다크가 이상한데요! 내가 말해 물어볼까요? 내가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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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큰소리 좀 올라가요. 메몬체라? 이렇게요. 메몬체라? 맞아요. 아까는 같아요. 메몬체라? 한국어도 있어요. 너 죽고 싶어? 죽고 싶냐? 죽고 싶어? 그거 있어요. 까불어? 까불다라는 말 알아요? 까불어? 까불어 뭐야? 까불다라는 말이 뭐냐면 덤빈다 알아요? 덤비냐? 말대꾸하냐? 말대꾸하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냐면 덤비 너 나하고 싸우려고 하냐? 이런 거에요. 느낌이. 너 나하고 싸우고 싶어? 이거 너 나하고 싸우고 싶어? 이거 베트남어로 뭐라고 해요? 나하고 싸우고 싶어? 내가 사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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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본거죠? 내가 사우를 사우를? 나하고 싸우고 싶어? 나하고 싸우고 싶어? 내가? 내가 제 것이냐고 싶어? 나는 따오 사용해요. 나는 대신 따오이요. 따오? 따오. 따오 단어이로. 따오. 따오. 화가 나서 따오 하는 거예요? 맞아요. 따오. 따오바마이. 나와 당신 따오바마이. 따오바마이도 있어요? 따오이하고 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따오바마이도 있어요.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메몬챗아 보고 싶어? 따오다 노이소이 등꼬마 누 만우 자이누 해누아 따오다 노이로이 내가 말했지? 응. 내가 말했지? 안했잖아요. 바보. 누가 바보했잖아요. 무사히. 그냥 명정하지마. 멍정꾸마지요. 등꼬마. 바보같이 해누아. 이것처럼 바보같이 굴지마. 응. 명정하게 굴지마. 네, 오케이. 근데 보통은 죽고 싶냐 하면 메몬챗아 이렇게 하고 한국말로 한다 그러면 내가 말했지? 응. 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음, 상황이 보통, 어, 음. 내가 말했지. 아, 예를 들어서 떠들지마? 아니면은 뭐, 덤비지마. 덤비지마 이거 알아요? 덤비지마. 덤비지마는 뭐예요? 덤비다가 싸우려고 하다. 나랑 싸우려고 하지마. 보통 덤비지마도 있지만 겨우 오르다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꺼불지마. 까불지마. 오케이. 그냥 넘어갔어요. 어려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 욕하는 거는 상당히 문화적인 언어 문화농루 언어문화에 대한 휴비엣 문화농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왜 욕을 공부하냐면 이거 내가 실수했어요. 실수하다가 킹벤 뭐예요? 미텍이요. 미텍 람로이 다오라로이. 미텍 람로이 다오라로이. 만약에 내가 실수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베트남 사람이 나를 보고 욕할 수도 있어요. 포텔, 수원. 그때는 만약에 내가 욕인지 알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욕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언어에서 중국 수준 이상 어느 정도 포테휴, 짜오츄엔 어떤 지역 사람들 간에 그러면 내가 얘기 듣다가도 이렇게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화가 났구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다오라로이. 내가 얘기했지. 고마, 누, 야이, 누, 태, 나이. 누, 태, 나이. 어리석게 굴지 마. 오케이. 다다노이 롤이. 다다노이 롤이. 다다노이 롤이. 던고 누, 자, 이, 태, 너어. 오케이. 다다노이 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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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이나이 다이나이가 나오고 나오죠 페이지오하고 비슷한 나이 다이나이 아니야 나이 나이 여기에 나이 나이 당장 그래서 밴 꽤 커져 당장 여기에 커져 예 그거 뱀 는 옆이란 뜻 있지 않아요 뱀 년 네 모죠 옆에 옆에 낸 밴 낸 강하 낸 강력을 때 integral 낸 밴 꼬이 하면 커져 이거에요 켄 꼬이 быть 낸 거야 으 아 아 오 홍 워 깐 마이 나는 너 보고 싶지 않아 1초 약간의 1초도 야 너 보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 보통은 한국어 따지면 꺼져 야 꺼져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보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 아니면 뭐 꺼져도 있지만 꺼져보다는 베라어로 희어나요 하면 여기서 나가 나가 이런 뜻이 커요 나가 네 맞아요 그렇게 같은 의미에요 다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나가 나가 된다 그러면 어 온 어 그래 아까 이거 it's me 야, 허리 다행해 야, 허리 다행해 미인, 허리 다행해уч어 같아요 라고, 다행해 가게 내가 그래서 가보이는 재는 recoil口으로 감화 아께 변곡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락코이, 뺑코이 같은. 오케이 상헨. 상헨은 각 아니에요? 각? 응? 곱쟁이. 각각? 아닌가? 탕헨. 탕헨 곱쟁이요. 곱쟁이. 상헨. 상헨. 곱쟁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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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조이. 노이. 맘또이. 음. 이거 뭐예요? All you do is talk. 아 말만 한다. 람피. 람피. 컴라지. 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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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조이. 노이. 몸또이. 말만 하네. 말만 잘 람피 만. 인 잘 하지 않아. 앤 목마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 This is fun. selling the vibe. 하는 게 뭐 있어? Kug쟁이. nevertheless. erus.數 années어 Tiffany. BRUH essashi. 아 오케이. Kug쟁이. Bug쟁이. Kug poblitti. 말은 보통 언제 많이 써요? Kugense이. 그냥 뒤에 듣는 이유 잘하는 말만 잘하는 사람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꼭 겁쟁이는 아닐 수 있겠네 그냥 겁쟁이 아니고 말만 하는 사람 그냥 땅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럼 애매한 자주 그분은 제가 이런 일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친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고데기요 네네 이건 뭐 외울 거는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욕은 배워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욕 배우는 거는 안 좋아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는 게 배우는 거긴 하지만 오케이 오케이 읽어볼게요 메일라 탕디엔 아까 탕 헨 하처럼 탕디엔 탕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탕 응 탕디엔 바보 미쳤어 그러니까 탕의 의미가 있어요 탕 탕는 남자 보호원이에요 여자는 보호원은 껌디엔 탕디엔 남자이라면 탕디엔 그러면 아까 겁쟁이 할 때 남자한테는 땅헨 하고 여자한테는 꽁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해도 돼요 메일라 탕디엔 해도 돼요 하지만 여자 보통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남자는 그래 남자들은 만만으로 얘기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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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weaving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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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س jeune 나 lance 내 내 를 부모님들에게 뒷부분을 해 또 뒷부분을 해 언급한 나랑 같은 목소리처럼 그래서 저는 예술이 못한 것 iets 안하고 지금 말하자 내가 사실과 책을 묻은 게적 예술이 되지 않나? 내가 науч한 것 같다 내가 아는 게 아닌 것 같다 내가 안 вол cups은 없어 내가 별로야 없의 말 job에 맞춰야 할 말이야 마지막에 주인의 네 쯔? 그랬니? 라고 했다. 그 무서워하다가 뭐예요? 무서워하다. acious? 수쌌welt, 무서워, 무서워하신 사람이라고. 무서워하다가 쏘쌌오 해요? 쏘쏘, 쏘 마니요. 쏘쏘. 싸우는 이유. 그냥 귀에 붙이는 방법이죠. 무서워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쏘쏘 마이 하면 난 니가 무서워 이거에요? 쏘쏘 마이. 나는 너무 무서워요. 쏘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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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정 들어가면 안 무섭다고 얘기해요. 어, 다섯 맥과 그래 의미이라면 나는 무섭지 않아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맥과. 너무 무섭네. 아, 우리 한국어에도 그런 뉘앙스 있어요. 언어에. 이거 그냥 겁나 무섭네. 그거 안 무서운 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넝꼬 랑피엔 다오 누워. 덩, 덩 하지마. 고 랑피엔 다오는 만들다잖아요. 띠는 불편하게 하지마 이거잖아요. 불편하게 하지마. 나는 불편하게 하지마. 괜찮게 하지마. 덩고 랑피엔 다오 누워. 다오 홍고 도이잔. 나는 시간 없어. 내, 내, 들어줄 시간 없어. 매일 오이 뭐니야 고와 마이. 너의 뭐니야 하면은 뭐 약간 난센스. 아, 아. 의미가 없는 말을. 너의 의미가 없는 말을. 아, 니야 하면, 이, 이니야 하면은 의미고, 보니야 하면은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는, 보가 어떤 의미예요? 그, 홍,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보니야. 보니야. 보공, 보단. 그래서 무, 무, 무 제한, 보공, 무 제한, không 제한, không 제한이잖아요. 모, 보 이거는 không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보 라는 게 무. 없다는 뜻인가요? 음, 맞죠. 그럼 여기에 무이요. 무 라고 의미해요. 보니야 하니까 뭐, 의미없는 거. 너의 그 의미 없는 거를. 아, 마 마 마 마 마. 매일 오이 의미가 뭐예요? 매일 오이. 매일 오이. 매일 오이 그래서, 나 너의 의미 없는 만드를, 를 듣는 시간 없어요 아 매일 매지어 할 때 매일 아닌데 마이 아 또 또 이제 아니 시간이 없다고 듣는 거 매일 매일 뭐 나를 알게 마이 마이 몇 몇 오케이 아 그 다음에 도 도 판 보이 도 판 보이 도 판 보이 왜 도 판 보이가 반역자에요 배신 배신자 배신자 그러면 여기서 판 보이가 배신이에요 내 판 보이 대신 이에요 안보이가 지금 도는 사람이에요 너 그냥 노는 어떤 사람 인지 난 록 한 때는 그냥 명 탈어 넣어요 사람 안 불러서 그냥 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또 박 씨 또 짜오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요 록 한 때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사용해요 왜 너 박 씨도 손 또 짜오빈이요 아 오케 오케 그럼 사람 아닌 록 한의 어떤 사람인지 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없으면은 더 사용해요 사람 대신 도요 사용했는데요 록 한 때 록 한 때만 더 사용해요 오케 오케 도 판 보이 도 판 보이 오케이 대신 다오 다오 다 띵 충마이 충마이 나 믿다 띵 충마이 띵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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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다 띵뚱 믿었는데 너 믿었는데 띵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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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하지만 마이마 너는 땀, 땀이 찌르다 에요? 찌르다? 롱은 등? 등, 맞아요. 등 뒤에는 아마 칼로 찌르다. 하지만 이건 의미는 그러게 왜 배신이요? 렴사롱 등 위에 칼로 찌르면 배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영적인 표현. 진짜 찌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찌른 게 아니고 내 등 뒤에서 왜 칼 찔러 이거는 이제 배신했니? 이거하고 같은 반영 표현 보통 네, 맞아요. 등, 싸우, 롱, 그냥 아, 등, 싸우, 롱, 짜오. 그러면 그냥 땀, 싸우, 롱 하면은 배신이네, 배신? 네, 배신, 배신이요. 그러니까 땀, 싸우, 롱 하면은 아, 이냐? 오케이. 네, 배신이요. 등, 꼬, 누, 목, 누, 바이. 등, 하지마. 고, 누, 아까, 누 했으니까. 누, 목, 누, 바이. 이렇게 바이, 아까, 바이. 이것처럼 바보처럼 굴지 마. 웅, 억은 울다 아니에요? 원래? 바쁘다. 무쇼 바쁘다. 그래서 가벼운 게 있으면 늑만 사용해요. 아까는 우리는 로무 있잖아요. 로무 대신 로뭇이요. 늑은 더 가벼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능거 무쇼 그래서 능거 무쇼발. 능거 무쇼발. 이건 무쇼 보다 더 가벼운 말씀이에요. 바보처럼 굴지 마 이런 거네요. 약간 바보인데 좀 가벼운 바보. 아까 로무은 좀 무거운 거. 내가 판 보이. 아까 판 보이 나왔었는데. 대신자? 대신.